와이파이가 갑자기 안 터진다고요? 아 네네 어젯밤부터 갑자기 안 터지더라고요 와이파이 공유기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 제가 한번 봐볼게요 아 예예 아 이거 공유기가 구형이라서 수명이 이거 다 된 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새 걸로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 걸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으시죠 어 그러면 새 걸로... 여보? 그래요 그럼 새 걸로 교체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설치 다 끝났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어요 그 출장비나 설치비 같은 게 아 없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예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어휴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 옛날에는 뭐 출장비니 설치비니 해가... 잠깐만요 아 예예 뭐 궁금하신 점이라도 이거 공유기가 원래 이렇게 커요? 아휴 요즘 뭐 4G다 5G다 해가지고 속도 따라가려면은 보통 공유기로는 안 돼요 그래 여보 그 슈퍼컴퓨터는 엄청 크대잖아 이거는 큰 것도 아니야 응 그래? 꼭 게임기 같은데 아니 무슨 게임기는 게임기야 여보 저거 딱 봐도 공유기 같이 생겼구만 어? 아휴 사모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예 그럼 저는 이만 들어 안녕하십니다 어 왔어 밥은 우와 아빠 플스 샀어? 플스? 어 플스 플스 어 플스 샀지 어어 아 예예 플스죠 저게 모델명이 플스에요 플래시스피드 귀처럼 빠는 공유기 뭐 이런 아휴 아드님이 똑똑하시네요 네가 공유기 모델명을 어떻게 알아? 아 아 아 그거 학교에서 배웠지 학교에서 공유기 이름을 가르쳐? 아 그거 기가 시간에 다 배우는 거야 기가 와이파이 그런 거 다 뭐야 다들 왜 그렇게 당황해? 어휴 여보 뭔 와이파이 공유기 가지고 뭘 그래 얼른 들어가서 쉬어 드라마 곧 시작하실 시간이잖아 예 사모님 그럼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엄마 내가 알아서 밥 차려 먹을게 어 오빠 나 여기 지금 와이파이 공유기 바꿨거든? 어 근데 크기가 되게 크거든? 이름이 플스래 플스? 뭐 플레이스테이션 말하는 거야? 어? 플레이스테이... 아 예 형님 잘 지내시죠? 뭐야? 어 박선왕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아 잘 지내죠 아이 저 형님 저 이번에 공유기 바꿨어요 저 이제 플스라고 아 그 아이디 그 아이디 플스 아 그거 뭐야 그거 플래시스피드 어 그래 그거 플래시파트 예예 그게 요즘 요즘 이게 유행이잖아요 아니 그게 요즘 유행이지요 솔직히 말해 이거 뭐야? 어 혜선아 나 지금 운전 중이라서 한 달 뒤에 다시 전화할게 미안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차 없잖아 뚫룩 솔직히 말해 이거 뭐야? 3초 준다 3 2 1 야 박현석 가방만 놓고 나온대매 가방 놓고 나올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우와 풀스다 우와 그냥 풀스도 아니고 필수 프로네 우와 진짜 부럽다 이거 VR이랑 4K도 지원되잖아요 그쵸? 우와 4K로 게임하면 무슨 느낌일까 우와 진짜 핵 때문에 저서 빡칠 일도 없고 진짜 현질 유도마다 오지게 하는 양산형 게임에서는 절대도 낄 수 없는 그 콘솔 감성 아시죠? 아 나도 패드로 손만 느끼면서 게임하고 싶다 아주마주마 저도 가끔 와서 이거 해도 되죠? 나 완전 왜? 3스 when